승찬이의 정승찬 자 이제 친구들 집에 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또 다음주에 또 수업이 있구요 안녕 안녕 인사하고 어머니들의 의자를 잡아서 반영을 갖춰주세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내어어야 할 시간 이제 우리들 내어어야 할 시간 다시한번 안아두고 눈으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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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내어소 하다란optель 이제 우리들 내어imens 시간 이제 우리들 내어어야 할 시간 이제 우리들 내어funded 시간 승찬아 승찬아 정승찬 승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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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한게 아니라 우리 승훈아 승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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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집에 갈까 오늘은 홀라폼 없다고 애들이 뭔가 소유 넣은거야 애들이 왜 이렇게 시해요? 모르겠어요